아, 아, 아파. 아빠, 우영재의 습격을 당하고 있어요. 아,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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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운 복수. 너무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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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빠, 우영재. 뽀뽀할 거야. 아, 이빨아. 하지 마요. 하지 말래. 화가 풀렸어요. 풀어주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또 누가 있나요? 어, 누가 왔나요? 가보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누가 왔나 나가보자. 어, 뭐지? 어, 이게 뭐야? 어, 문 앞에, 뭔가. 저녁 식사를 배달시켰나요? 피자 아닌가, 피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 운예야, 이거. 백호삼촌이 먼저 보내줬나 보다. 이거 뭔지 한번 볼까? 감사하게도 백호삼촌이 저녁을, 제주도 음식으로 좀. 우와. 센스쟁이. 이거 열어볼까?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하시는 식당의 음식이에요. 제주도의 식재료로 만든 제주도 음식이기도 하고. 제주도를 한 끼에 좀 진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돈베고기. 돈베고기. 아니, 돈베고기도 진짜 맛있잖아. 맞아. 돈베국수 있잖아요. 이야, 전복 봐. 와, 진짜 너무 정성이다, 이거네. 12가지, 9, 10, 11, 12, 13, 14, 15, 15. 거의 20가지를 챙겨오셨어요. 아니, 준호 아빠가 호강을 했네. 네, 진짜 몸보시냈어요. 먹고 무럭무럭 잘하라고 꼭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삼촌이 준비해 주신 옥돔 이거 귀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제주도는 근데 옥돔을 제사상에도 올려요. 귀한 생선이네. 응. 그래서 이건 보말. 보말이라고 약간 고동처럼 생긴 그런 건데. 죽으로도 끓여먹고. 요새 막 칼국수. 오, 맞아. 보말. 저게 뭐였죠? 저 떡? 이거는 빙떡이라고. 안에 뭐가 들어가요? 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옥돔 여기다가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아. 잔치 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웬만한 음식은 다 먹는 거네요? 다 먹었죠. 그렇죠? 이건 성게. 성게 미역. 성게 미역. 이건 성게. 맛있지. 맛있죠. 요노야, 이게 제주 산 옥돔이야. 저 귀한 걸. 옥돔이라는 생선. 옥돔 진짜 맛있다. 맛있죠. 날씨가 없어. 맛있어? 맛있어? 아유, 옥돔 잘 먹네. 맛있어? 맛있어? 제주도 방언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은우가 아방이라고 부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방? 아빠의 사투리. 아빠. 그렇지. 바로 따라하네. 그렇지. 아빠. 그렇지. 장우 아빠. 그렇지. 내가 장우 아방이야. 엄마는 어멍. 어멍? 어멍. 어멍. 어멍? 어멍이죠? 어멍. 아빵. 아빵? 아빵. 어, 맞아. 정우는 요망져요. 요망지다? 네. 뭔가 똘똘하고 용기 있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또똘하고 야무지다. 정우야, 그렇게 맛있어? 너가 돼지고기를 먹어봤나? 먹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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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울이 터졌어요. 뭐야? 뭐야? 먹을 거야. 자자. 알았어. 자자. 자자. 이게 요망진 거지. 은우 동물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해. 그렇죠?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 좋아진 거예요? 제주도는 말 엄청 많으니까. 은우가 동물이랑 있는 모습을 보면 뭔가 뿌듯할 것 같더라고요. 와, 동물입니다. 너무 좋아하겠다. 좋다. 까까? 아, 까요. 빠이, 난 말은 어떻게 울어요? 아이고, 다행히. 말은 어떻게 오냐고? 말은 히히... 이렇게 울어. 히히... 왜 저렇게 하다뇨?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 뭐야? 오, 뭐야? 이렇게 해야죠, 빠른 이렇게 해야죠. 아직 후배가 아직 꼭 개인기 연습을 좀 안 하셨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요? 네. 어둘리오라다. 대박. 나 약간 무라치기 오빠였어. 좋아? 볼 수 있어? 괜찮아? 아니, 은우가 삼촌한테 뭔가 마음을 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응.